안녕하세요. 유카리 애털입니다. 오늘은 어느 군무원에 있어요? 용담뻘이 군무원입니다. 어린과 성인 볼 수 있네요. 예쁜 꽃이 있어요. 그녀가 타고 싶죠? 앞에는 용자가 있고 왼쪽 귀에는 스포츠를 하는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꼼촐크를 보고 있습니다. 안심썼어요. 여기 은행나무 색이 있습니다. 귀 큰 나무네요. 예쁜 조황색 꽃이 자랐어요. 그리고 여기 진해가 있습니다. 저는 깡신강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용담뻘이 군무원